그룹 NCT의 테일이 성범죄로 피소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앞서 테일의 팀 탈퇴 소식을 알린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테일은 고소당한 사실을 이달 중순 처음 인지했다며 경찰 조사는 어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테일은 지난 6월 성범죄 관련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후 입건됐고 이런 가운데 테일이 NCT 앨범 작업과 팬미팅에 참석한 것이 재조명되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 팬소통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테일의 사진은 삭제됐고 NCT의 공식 SNS 계정은 물론 그룹 내 멤버들도 테일 개인 계정 구독을 취소했습니다.